먼저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서는 우미린 파크일스가 당첨자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B로 조성되며 총 522가구 규모입니다. 지난 19일 마감된 1순위 청약에서 119가구 모집에 5,259명이 신청해 4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84제곱미터 AB 두 타입 모두 마감됐고요. 84제곱미터 A에서는 최고 경쟁률 184.33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향후 GTX 운정역이 들어서는 등 배후 교통망을 잘 갖춘 점이 흥행 요인입니다. 특히 파주 운정 일대는 내년 하반기 GTX A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김포구관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일대 교통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군으로는 반경 1km 내외에 두일초, 심학초, 교화, 중,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27일 발표하며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마 знач spaghetti 아리 아리 감사합니다.